안녕하세요 어제 냇가에다가 버들씨가 많아서 통발로 구하고 온 것 때문에 몸도 안좋은데 억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버들씨가 지금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통발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공간에 이 시각 아이씨 아이씨 잘 안나오니까 자 여기가 통발리시복 많이 들었네요 아 아이고 전산거리는 식품 다 봤습니다 아직도 통발리 안되는 공장 아직도 많은데 이대로 좀 더 번식하고 또 봄에 햇두파를 놔둬 그래야 또 번식하지 삼각통발리인데 이렇게 많이 들었네요 이렇게 또 하나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두 개 많이 안들어낸 두 개가 제일 많이 두 개 많이 안갔고 저와 이렇게 또 하나 있습니다 빵 이거 3개 났는데 3개가 다 죽어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이 맑고 고기가 노기좋을정도로 약간 죽음풀의 숲을 잃고 있어가지고 고기에게 좋은 환경이다 보니까 많이 모였는가 보다 아직도 집은 많은데 더 크라고 더 크고 번식하라고 놔둬야죠 매형산 거리 많이 잡았습니다